자 먼저 이번 9월 모의평가 29번을 먼저 한번 좀 풀어볼게 29번 자 그림과 같이 두 점 이거 이걸 초점으로 하고 그랬어 그려볼게 그림은 좀 잘 못 그릴 것 같긴 한데 자 한번 그려보자 먼저 초점을 4,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는 쌍곡선이 있다고 했지 그럼 쌍곡선부터 그냥 한번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점근선 이렇게 해놓고 쌍곡선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쌍곡선 그릴게 이렇게 쌍곡선이 초점이 4,0 마이너스 4,0 여기도 이렇게 할까 딱 찍고 여기가 4, 여기가 마이너스 4 됐죠? 그 다음에 식은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됐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y축을 준선으로 하는 포물선이 있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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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야겠다 이번에는 y축을 이렇게 준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뭐가 있대요? 초점은 똑같이 초점은 똑같은 거 맞죠? 초점을 똑같이 하는데 그치? 그런 쌍곡선이 있대 그쵸? 쌍곡선이 아니라 포물선이 있대 맞아? 포물선이 있대 그럼 여기다 포물선을 갖다가 거보면 이렇게 이제 나오나봐 맞죠?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자 그 다음에 1,4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p라고 한대요 그럼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만나나봐 이걸 우리는 p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거래 그치? 그리고 여기서 y축에 내리는 수선의 발을 h라고 할거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y축에다가 아이고 수선의 발을 딱 내렸어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h라고 할거래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났어 ph대 hf가 3대 2루트 2라 그랬어 그러면 ph가 어디야? 여기네 요거 네 누구? 그 다음에 f는 누구냐면 여기 초점이죠 그쵸? 초점까지 hf니까 요렇게 되겠네 요게 뭐라고? 3대 2루트 2 그러면 이제 비율을 알려줬으니까 내가 당연히 요걸 내가 3x라고 놓을게 요거 뭐라고 놓으면 돼? 그렇지 2루트 2x 이렇게 놓으면 되겠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요렇게 딱 놓는 순간 바로 하나 더 놨으면 좋겠는데 몰랐냐면 어쨌건 우리 2차 곡선이 나오면은 우리는 정의를 이용해야 돼 정의 맞아? 정의 근데 방금 여기 요렇게 포물선이 요렇게 있는 거잖아 선생님이 그림은 잘 못 그렸는데 하여튼 요렇게 포물선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요 포물선에 요게 뭐냐면 초점이고 요게 뭐예요? 준선이라고 그랬어 준선 그치 준선 그러면 이 초점에서 얘들아 요렇게 거부가 그 여기서 요렇게 내려갔어 수선해봐 두 길이는 어때? 그렇지 똑같지 맞아? 정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너도 뭐야? 아이고 너도 3x야 요렇게 얘기할 수 있지 끝어?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되네 자 그래놓고선 나보고 뭘 구하래? a제곱 곱하기 b제곱 구하세요 그랬어 어휴 끝났어 자 이제부터 정의만 잘 지지고 볶으면 될 거 같아 자 먼저 요걸 잘 써먹어야 되는데 먼저 뭐가 이렇게 보이냐 하면 어 자자자 음 나 x값 좀 구해야 되는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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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을 내가 알려줬잖아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음 이렇게 해볼게 얘들아 요렇게 보면 요거 직각삼각형으로 이렇게 바라봐도 돼? 음 여기 길이가 몇이야? 4 맞죠? 또또또또또또 여기도 요렇게 한번 수선해봐려고 이렇게 요거 직각삼각형으로 바라봐도 돼? 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라고 말하면 될까? 여기가 3x고 여기서 4 빼니까 그렇지 3x-4 됐어? 응 좋았어 끝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인데 요 높이를 h라고 놓으면 요 높이도 뭐가 돼요? h가 되네 맞지? 어 다시 다시 요거 뭐라고 한다고? 그냥 h라고 이렇게 한번 놔볼게 그럼 h는 이렇게 말해도 돼? 요거 제곱하면 2, 4, 4, 2, 8 8x제곱에서 마이너스 4, 4, 16 맞니? 여기다가 루트 씌운게 누구야? 그게 h지 맞아? 어 이것은 이렇게 가도 돼? 여기서 요거 제곱하면 뭐가 돼? 3, 3은 9x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네 3x-4의 제곱 에 루트 씌우는 거지 맞아? 어 루트 안 씌우고 제곱했다 치면 얘도 h루트 씌운거 얘도 h루트 씌우면 맞습니까? 어 근데 그 줄이 어때요?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괜찮아? 어 이렇게 풀어버리게 되면 되면 x값이 뭐가 나올거냐면 산수니까 여러분한테 맡길게 3이 나올거야 알겠어? 아 x가 3이 나올거거든? 오 신나 신나 그럼 이제 x가 3이 나오면 와 우린 이제 막 구했어 뭘거인줄 알아? 너 9다? 어 신나 신나 너 뭐라고? 너 9다? 너 이거 뭐야 이거는 6루트 2다? 그치 6루트 2 그 다음에 h는 뭐냐면 h 자자 요것도 요 h 높이 높이는 뭐냐면 여기다가 넣어봐 그럼 3, 3은 9 하면 9, 8, 70이 되지 70에다가 16을 뺀 다음에 루트를 씌워버리게 되면 h가 뭐 나오냐면 2루트 14가 나올거야 뭐라고? 요 높이가? 2루트 14가 나올거야 알겠어? 산수니까 다 이해 가시죠?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까지 막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당연히 이제 a제곱, b제곱 구하는게 목적인데 요걸 구하려면 이제 쌍곡선을 바라볼건데 쌍곡선 잘 봐 초점만 알고 있어 나는 마이너스 4랑 4 그치? 근데 이게 쌍곡선인데 쌍곡선도 마찬가지 우린 뭘 써야될까? 정의를 써야지 정의 내가 지금부터 보조선 거볼테니까 잘 봐 이거 괜찮아 여기 초점에서 그래 요거 써먹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볼까? 이렇게 맞아? 이렇게 가볼게 그럼 당연한건데 요거 빼기 요거 하면 뭐 나올까? 그래 주축의 길이 나오잖아 맞아? 근데 지금 요 길이는 구했지 이제 몇이야? 그래 구 구했어 난 누구만 구하면 될까? 쌍 요것쯤 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치? 이거 뭐지? 퍽 내구 할 수 있지? 잘 봐 자 옆으로 갖고 올까? 여기로 갖고 올게 이거 이렇게 길쭉한 직각사운드처럼 바라볼게 높이가 방금 뭐라 그랬어? 쌍 1호트 14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높이 2호트 14 요 길이는? 몰라요 자 밑에 길이 몇인지 한번 볼까요? 요거 요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 맞죠? 어 그럼 8 아 근데 그리기 말고도 없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이야? 9 그럼 9 더하기 4니까 몇? 13 그렇지 여기 13 괜찮니? 어우 신난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할까? 피타고라스에 있으면 되잖아 요거 제곱하면 몇 나와요? 169 나오고 요거 제곱하면 2, 4, 4, 4, 16, 56 나올 거야 그러면 169에서 56 더하면 뭐 나오니? 아이고 2, 2, 5 나오네 2, 2, 5 맞아요? 어어 그럼 2, 2, 5가 뭔데? 그래 루트 10이면 15 그렇지 그럼 여기 15네 괜찮니? 아아 그러면 와와와와 요거 15다 그럼 게임 끝 자 여기 보세요 여기 15 여기 9 맞지? 둘이 빼버리면 몇 나와? 6 그렇지 그럼 6이 뭐야? 주축의 길이 주축의 길이 그럼 주축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주축의 길이가 6이 나오는 거니까 반띵한 값이면 3 그렇지 여기가 3 여기 마이너스 3 이것이 뭐? A 그래 뭐였다 A 여기다 집어넣으면 3, 3은 9 이렇게 나오겠네 그쵸?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자 초점 A제곱이 9고 거기다가 B제곱 더해버린 게 뭐가 나와? 초점이 나올 건데 초점이 4라며 4, 4 그렇지 16 하면 되겠네 괜찮아? 그럼 이렇게 슝 넘겨버리면 B제곱이 뭐겠? 7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됐습니까? 여기다 뭐 7 그리고 나보고 뭘 과할 수요? 둘이 곱해달래요 그럼 9, 7에 6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답은 63 맞아요? 뭐 아주 딱 평이한 29번 맞지? 이거 가지고 막 어려워요 하면 안 돼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충분히 마칠 수 있는 고정도 문제라고 분명히 생각해요 그치?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지 2차 곡선 나오면 어쨌건 정의야 정의 자꾸 정의를 바라보려고 노력하셔야 되겠지? 보조선 잘 거가면서 정의 열심히 쓰시면 된다 알겠습니까? 잘했어요 잘했어요